니 울고 그러니까 이게 니 울고 이게 니 울고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리고 저 울었잖아요 너가 개인 소감에 들 때 화면에 니 얼굴 보는데 니 얼굴 보는데 너무 또 울고 가는 거예요 니 얼굴 보는데 너무 또 울고 가는 거예요 참 통 울길래야 나랑 안 울어야지 그래서 결론은 울고 뭐지? 맞아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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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지 않나? 잡고서 좀 클 씨알의 슬픔을 뺏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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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한테 먹게 말 맘대로 막게 막 들이지도 못했네 자신은 난 그게 문제였어 메인 형님 표정 안 좋아요? 엎드라니스다 메인 형님 표정 안 좋아 순산로 인정 더 몇 달 징 가 너 만난다는 그 사랑 얘기를 들었어 아마 뭔 일이 있어 날 아저씨 날 다 들어 대도 심보가 이젠 여기까지 발동했어 널 떠올리겠나 봐 와 귀엽다 자 이쪽 바짝 한 번 돌아봐주세요 이쪽 바짝 한 번 돌아보시고 아 수박 잘하다 조금만 더 길게 아 수박 잘한다 조금만 더 길게 일어나 잘했어 한이 올라와 김우석 화이팅 사람들이 잘 모를까요? 고석이 형의 저런 작고 소중한 매력을 정말 저거 보세요 귀여워 귀여워 진짜 귀여운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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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주소 행복한 주소를 보내세요 고석이 형의 저런 작고 저는 X1의 김우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한 번 해줘요 자 손을 잡고 칭찬 한 번 해줘요 이놈의 자식 보소 같이 생활한 지 세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남 모르게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생활한 우야 정말 겹 Comic 33 10 오히려 이 춤enza를 굉장히 좋아한 때에요 12 봐 implies nent 뒤에 personally esas parties upper 패 galaxy 3, 2, 3, 1 티 안 내주고 형들 말 잘 들어주고 동생들한테 모범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 우석이 울랑을 왜 울었어 슬펐어 10,000원 처음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사랑했고 10,000원 1,000원 10,000원 12,000원 12,000원 금방 유영이 너만이 날 완성해 내가 날 완성해 야야 도현아 올려 그거 던져서 올려도 못 làm 진출 아우 여러분과 춤출 수 있어 아이고 BTS 선배님들의 페이클럽 언니가 싫어하죠 사랑할 후에 와아 도와줘 도와줘 달려 달려 하루 아침에 전부 탐지 달려 달려 너무 많이 타고 날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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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 음 혹시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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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을 찍는 거야 사람을 찍는 거야 요한이도 되는데요? 오 지금 몇 분이 이러고 활동합시다 날씨는 산에 살아가지고 연마하고 왔어요 해봐 야 요한아 아까보다 많이 늘었다 이걸로 이걸로 되게 잘하네 우와 내가 도전해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벌써 몇 달째인가 너 만난다는 그 사람 얘기를 들었어 아마 뭔 일이 있었나 첫째 날 더 늘어대던 심보가 이젠 여기까지 발동해서 널 떠올리게 됐나 봐 또 어쩌다 쌀 보소잉 살 접힌 거 보소잉 살 접힌 거 보소잉 형도 다래끼 났어 형 다래끼 만져볼래? tower 너무 좋은 공격 너무 좋은 공격 처음에는 너도 느끼잖아 내일 널 생각해 매일 널 생각해 눈 속에 눈 속에 눈 속에 눈 속에 눈 속에 눈 속에 으 아 아 아 아 꼭 끊으셨고 이렇게 해야 돼요? 으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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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으 으 으 으 넌 사랑이 설레임이 으 네게 사랑은 익숙하며 널 떠올리는 그 시간을 따르두진 않아 저 지금 이거 어떻게 해도 기분 좋은 상태예요 귀가 참 많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죠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이피 목표야 진짜 무거워 보이지 않아요? 진짜 무거워요 저 머리 하나 없어질 것 같아요 형은 형 얼굴은 그냥 목일 뿐이에요 얘가 짤랑짤랑 으쓱 으쓱 하나 둘 셋 체크 컷 감사합니다